격신간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 얘기를 또 할 건데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미난 얘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처음 우리 사부님을 봤을 때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호주에 넘어왔습니다 호주에 넘어온 상태에서 그때만 해도 찐항시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1호 때 2호 때 3호 때를 갖고 왔어요 1,2,3호 때를 가지고 오고 이미 한번 오자마자 저는 럭키하게 여행을 좀 했습니다 케언즈에서부터 시드니까지 차를 타고 이렇게 한번 쭉 내려왔었죠 정말 이거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 선배님이 만약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선배님 잘 만나갖고 제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선배님 덕에 그 하여튼 한 일생에서 진짜 지금도 이제 술 먹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남자다운 모습 그런 게 저보다 더 이렇게 더 남자다우신 그런 생존력 이런 거는 참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각설하고 이제 낚시를 할 줄 아니까 저는 낚시점에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낚시꾼들 뻐기는 거 약간 뻐기잖아 그러니까 좀 할 줄 안다 이거지 조금 거드름 피우고 싹 하고 낚시점 캠시 낚시점 사용할 때 아 좀 뭐 낚시하러 하려고 한다 포인트 어디가 좋냐 뭐 지금 뭐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제가 한 십 그러죠 십 한 6년 17년 전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이 사람 만나봐라 해갖고 한번 어디 전화번호라도 그러니까 낚시점에 한번 왔어요 그때만 해도 별명이 드라마 최였습니다 드라마 최 그래서 한번 오셔갖고 어 저도 이제 낚시점에서 이제 김사임 따라서 고등 한참 잡으러 다닐 때 어 그러고 나서 나도 낚시점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잡길래 저런 저러는가 그냥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약간 경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경계하듯이 나도 그 그 사부님을 경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눌라인에서 처음 봤는데 먼저 하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 한 11시나 12시쯤에 가거든요 11시쯤에 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 모습이 돌돔 때 있잖아요 돌돔 때 7호 때 그 여러분은 또 진짜 이걸 제가 구라라고 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죠 정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7호 때 돌돔에다가 빚이 나이틴이라고 해서 무게가 거진 1kg 가까이 나가는 무식한 일이 있어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11입니다 211 211 크기가 비교되세요 이게 노트5에요 이 빚이 나이틴을 들고 눌라인에서 그 절벽에서 생선을 잡고 계시는데 제가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쭈그려 앉아 계시면서 찌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못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지 해서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한국에서 좀 잡아왔으니까 제가 그때 이빙과 삼비 있어서 반유동 할 때였거든요 전유동도 섞어가면서 했는데 전유동이랑 반유동을 할 줄 알았었고 그래서 반유동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전유동으로 해야지 해서 이빙과 삼비 전유동으로 해서 한마리를 제가 건졌습니다 한마리를 건지고 제 살림망에다가 이게 넣어놨어요 거기 밑에 내려가서 그 눌라인 보면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림망에다 살려놓고 두 마리 세 마리까지도 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약간 약간 뭐라고 약간 배우러 왔는데 가르쳐준다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잡으면 좀 그렇잖아 그런데 약간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저기 거기 가져가세요 저 필요 없어요 저 가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한 3시쯤에 이제 접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주 간주도 몰랐는데 그때가 아마 만주가 끝나고 이제 바닥치는 시점에 쓸 거예요 그래서 바닥치니까 생선도 별로 없고 예민한 시점에 제가 이제 가서 전유동으로 한 두세 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살림망에 있는 걸 갖다 삶한테 드리려 했더니 아 뭐 정말 안가져가 그러더니 어 그럼 난 더 할 거니까 넘어져 가라 대신 어 생선을 저쪽에다 옮겨놓고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잡긴 잡았나보다 나 오기 전에 그래서 그 살림망에다 올려놓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살림망이 꽉 차게 되면 그때만 해도 블랙 20마리 드라마 20마리가 가능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세분이 나눠는데 30마리 35마리 정도를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까지 합치면 40마리가 넘어섰어요 안 믿으실 안 믿으실 것 같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마리지만 그땐 20마리 였어요 20마리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블랙이랑 드라마는 같은 종으로 치기 때문에 토탈 20마리 이지만 그때는 서퍼레이 그냥 각자 블랙 20마리 드라마 20마리 될 때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잡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연변 그 팀이라고 있어요 그냥 연변팀이라고 부를게요 연변 조선족 하시는 그 또 사장님들 팀이 있어요 그 팀도 진짜 잘 잡으세요 그 팀도 사모찌로 갔다만 해서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셋 네분 다섯 분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막대찌 개조해서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캐스팅 비거리가 엄청납니다 그분 잘 잡으시고 그리고 절벽 드라마 낚시를 우리 최사장님이 직접 하시면서 엄청나시고 그때 보고 아 고등어만 10마리 잡는게 아니구나 블랙도 10마리 잡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걸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무식한 것들을 자주 하다보면 사람이라는게 처음에는 물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앞전에 그냥 제가 2호 때나 2호 때로 할 때는 3,4마리 정도는 항상 블랙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대를 바꾸는 순간 지금 지금은 이걸로 쓰면 잡긴 잡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캐스팅도 안되지 대가 빳빳하니까 합쌌으니까 막 계속 엉키지 뭐라고 하여튼 안맞는거 추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튜닝찌를 만드는거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베이에서 고등어를 많이 잡았던 사람들은 아실건데 찌보비찌라고 해서 큰 주먹만한 찌가 있잖아요 일불짜리 거기에 납이 박혀있는게 있어요 그건 60센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티롬폰만 있는게 아니고 스티롬 밑에 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서요 거기다가 이제 뽕돌을 달아서 캐스팅을 하면 좀 무게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멀리 나가더라고 그나마 좀 멀리가 나가고 초리에 엉킴이 좀 드려요 북서풍 7호 때 돌돔대를 썼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한참 이용을 하죠 그걸 한참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투박하죠 부력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걸로만 써도 절벽이나 이런 데서 블랙피쉬를 잡을 때는 전혀 뭐 이질감이 느끼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절벽에서 블랙 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와일드한 상황에서 블랙들이 더 잘 물어줬었어요 그때만 해도 합사 뭐 50파운드 그리고 목줄 20파운드 뭐 30파운드 써서 그냥 뭐 감아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뭐랄까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할만한 곳이 절벽을 칠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롱베이에서 한 두 군데 그리고 반대쪽에서 한 뭐 두 군데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갯바위에서는 칠만한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높은 절벽이 아닌 살짝 낮은 절벽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부님은 계속 높은 절벽 쪽에서도 하시고 낮은 절벽 쪽에서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왜 우리가 절벽으로 올라가는지를 또 아셔야 돼요 파도가 한국식 파도가 아니에요 호주 파도는 한국은 섬이 많고 바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조류가 세요 같은 물이 들어올 때는 그런데 뭐 섬의 영향을 받거나 그러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데 조류빨이 센 편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멀리 하지 않아도 찌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편은 아닙니다 볼류대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탄류를 태워서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반탄류가 끝나는 지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 때문에 찌는 포기하지 찌는 그 그 스티로폼 찌를 쓰면서 그 뭐야 더 낮게 이게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파도가 세니까 근데 그러다가 너무 높은 절벽에서는 줄이 너무 늘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뒷바람 부는 데만 차절을 당기는데 그 뒷바람 불고 절벽이 그게 그 방향하고 위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벽 치러 갔다가도 갯바위로 내려오게 되고 갯바위 내려오게 되면 아 이거는 너무 무거운 거야 나는 내가 쓰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옷대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장님과 약간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 똑같이 카피아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걸로 개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지금은 시드니에서 블랙피쉬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는 아직도 잘 잡으시는 그 사부님이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블랙피쉬나 뭐 그나마 드라마 같은 것도 저나 사부님 스타일로 잡는 사람들이 그나마 잡지 그 외적인 거는 밑밥질 존나게 쳐야 되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은 그들이 더 위험해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 밑밥치고 뜰채를 대려는 곳은 뜰채의 길이만큼의 높이에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시죠 아마 뜰채가 45도로 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낫겠죠 뜰채가 6m라고 하면 아마 3m 3m 지점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그럼 파도는 올라올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뜰채를 대지 않습니다 거진다 드라뻥이니까 뜰채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10m더건 20m더건 내 원줄이 날려서 바위에 쓸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높은 데서 던져요 저는 우리 사부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튜닝을 하고 각색을 하시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높은 데 보다는 살짝 낮고 그렇다고 해서 갯바위라고 치기에는 좀 높고 이런 데를 저는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장거리 캐스팅을 하게 되고 사장님이 이제 사부님이 사모찌를 쓰니까 어떻게 하면 사모찌를 예민하게 만들까 그거 그냥 이거 박으면 되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납을 갖다가 불에 납은 녹는 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을 그냥 그 토치 토치로 갖다 녹여서 삐죽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냥 박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박은 다음에 처음에 본드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크테이프라고 있죠 회색테이프 그걸로 감았습니다 그냥 아주 좋아 캐스팅 멀리 되지 부력 그냥 뭐 제로치기 때문에 멀리 던져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모씨는 쭉 그러니까 위잖아 높잖아 한 갯바위에서는 한 5m 10m 정도 높으니까 잘 보여요 멀리 쳐도 잘 보이고 줄이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좀 덜 받고 파도 그 너울성 파도 와도 넘기기도 더 쉽고 너울을 넘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 거야 장점이 사모찌를 개조해야겠구나 개조를 쫙 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저의 길이에요 사부님의 길과는 약간 다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또 재미있는 일화가 그 제가 생선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사부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생선 얘기잖아요 우리 둘이 만나서 뭐 생선 얘기밖에 더 해 뭐 딴 거 얘기 하겠어 뭐 그러니까 생선 얘기를 하는데 드라 그러니까 술 좀 취하셨는데 생각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주 하시는 말이니까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드라마를 그 절벽에서 걸면 80파운드 원줄에 60파운드 목줄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80파운드를 감고 목줄을 60파운드를 쓰면 드라마가 딱 걸면 드라마들이 이빨 부딪힌 소리 이 소리 있죠 이게 전달이 된답니다 자기가 딱 이렇게 막 조지고 있잖아요 조지고 있으면 드라마가 이빨을 부딪혀서 이빨을 부딪혀서 줄을 끄려고 하는 그 느낌이 느껴진대요 근데 이제 아화시가 잘 됐으니까 입천장에 됐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이제 끄려고 하는 거지 탁탁탁탁 바늘을 치는 거죠 그게 다 느껴진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몰라서 이걸 무는 게 아니래요 몰라서 알고 먹고 쬐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리냐면 드라마가 이건 바늘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알고 대신 이거를 먹고 사는 방법은 여길 이걸 먹자마자 절로 쬐서 저기 딱에 비해 딱 들어가서 얘네들도 물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날개랑 등진음을 쫙 핍니다 그게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밖으로 안 나와요 그 딱 그 바위 틈에 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은 껴있지 땡겨야 되지 하니까 이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주둥이가 터지거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의 저 먹이가 진짜 탐을 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풀이 이만한 풀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믿긴 걸 알아 먹인 걸 알아 근데 우리 사부님처럼 그렇게 60파운드 목줄을 쓰는 사람 없거든 목줄도 보여 목줄도 보이는데 야 근데 경험이 있어 왜 20년 드라마 하니까 우리 사부님이 노리는 사이즈는 5자 이상입니다 50에서 55 뭐 60 60 넘어서까지 노리시기 때문에 60파운드 이하의 목줄을 잘 안 쓰세요 근데 요새는 조금 뭐 쓰신다고 하는데 한 40파운드 정도 쓰신다고 하는데 보통은 60파운드 많이 쓰셨는데 대무를 노리기 위해서 대무를 노리기 위해서 60파운드를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0년 이상을 커운 애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에 비추어서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뭐랄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연습을 해서 나오는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걸 개념을 잘 아셔야 돼 경험을 통해서 그게 본능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그 시간이 흘러서 본능화 된 그 경험은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게 본능인지 아니면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습득한 것인지가 달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터지기도 많이 터져요 걔네들이 쳐박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애들은 확실하게 그게 있기 때문에 먹자마자 또 글로 가서 목줄을 끊는답니다 목줄을 근데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은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드라마들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마이크 같은 걸 다 사면 제가 한번 사부님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요 그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고 처음에는 특이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생선을 약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생선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50cm 이상 되려면 20년 이상 커야 되는데 그렇게 클 동안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정말 무시 못하는 경험이 쌓일 건데 그런 경험에서 한 번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걔네들은 계속 계속 그런 경험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알고 파헤치고 그거를 일반적인 상태에서 걔네들을 못 잡으니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 그리고 특별한 목줄 특별한 바늘 특별한 방법 특별한 스킬로 걔네들을 잡아야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혜택은 그래요 이해가시죠 이상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강의하지 말고 나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